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6장입니다. 건축법 6장 88페이지 보세요. 기타 건축 제한등이죠. 높이 제한부터 나옵니다. 옆에는 꼭 시험에 나오는 사항이니까 정리를 반드시 하시고 6장 현측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두 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해서 6장을 끝을 내겠습니다. 일단은 1절입니다. 88페이지에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조치다. 국토 우리가 안 배우지만 다른 법도 있는 상황인데요. 1번 보시면 이런 말로 봅니다.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 보시면 하다못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기 보시면 공개, 공지 같은 경우에 설치 대상 지역이 있죠. 1준위, 상준위에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이 포함이 되었죠. 일반 주거지역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용 주거다 그러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땅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보니까 두 군데 토지에 걸쳐 있습니다. 걸쳐있어. 딱 보니까 이쪽이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쪽에 보니까 일반 주거지역, 걸치는 땅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이 이 땅 주인이 이 대지를 분필하지 않고 한 개로 합쳐서 용쾌합니다. 용쾌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용 주거 쪽이 딱 보니까 이쪽이 한 600이 포함이 되었다. 일반 주거 보니까 한 400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천 저곱미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건물 땅 주인이 이걸 분필하지 않고 전체를 천 저곱미터 가지고 한 개의 건물을 딱 건축을 큰 걸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전용 주거는 보니까 공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필요하네요.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또 걸치는 건물을 딱 건축했을 때 이용할 때 이 대지에서 공개, 공지가 설치가 하느냐, 필요하느냐가 묻습니다. 이때 보시면 과반이 어디에 속하느냐 봅니다. 과반, 반 이상이죠. 보니까 전용 주거가 과반이 넘어. 400이 일반 주거죠. 당연히 전체가 그러면 과반이 속하는 주거가 어디냐. 전용 주거다. 그러면 큰 건물을 지어도 이 전체에서는 공개, 공지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쪽으로 딱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과반이 속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속하는 곳에 맞는 토지 용도에 맞춰가지고 건축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대지가 두 군데 토지에 걸치면 과반이 속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건축법을 적용시킨다는 말인 거기에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자, 또 2번에 보시면 이제는요.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방화지구라는 곳에 대지가 걸쳐있습니다. 방화지구, 우리가 비웠습니다. 방화지구 안에 있으면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과 지붕은요. 방화구조로 한다. 돈을 많이 투입해서 건축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여기서 건물이 튼다. 이 제한은 다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건물이 튼다. 그러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이 방화지구와 아닌 곳에 걸쳐서 이제는 또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걸치니까 건물이 불부터 넘어옵니다. 여기 여기 둘 다 이 제한을 적용을 시킵니다. 걸치면 이 건물 전부 다 방화지구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대지가 걸칠 때 보시면 대지와 건물 전부가 다 과반에 속한다는 규칙을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방화지구에 걸치면 방화지구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장소는요. 이 대지가 되었던 건물이 되었던 이쪽에 위치하던 다 전체가 다 과반 속하는 쪽에 맞춰서 건축법을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방화지구라는 곳에 걸치면 건물 나올 때는요. 걸치면 건물 나올 때 안에서 이 건물 전부 다 방화지구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나머지 대지 나머지 쪽에서는요. 이쪽은 방화지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만 받습니다. 그래서 방화지구에 걸치는 건물 나오면 걸치는 건물 그 전부만 방화지구 제한을 받는다. 대지 나머지 이쪽 부분들은 방화지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이 여기에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단서 보시면 이 걸치는 건물 같은 경우도 이 걸치는 건물이 방화지구가 아닌 곳의 경계에 따라서 방화벽으로 구액을 나누어 둔다면 건물 이쪽 나머지 부분들 방화지구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는 말도 보면 단서에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는 또 대지가 보니까요. 녹취라는 곳에 걸치고 있습니다. 녹취 지역입니다. 기타 어떤지 보입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녹취가 보니까 300이 딱 포함이 되어서 기타 장소는 400이 딱 포함이 되었습니다. 과반은 이쪽입니다. 하지만 녹취라는 곳에 걸치면 면적을 묻지 않고 이쪽만 계속 녹취로 갑니다. 각각 별도로 해당 그 지역에 속한 용도 지역 제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취라는 곳에 걸치면 면적을 묻지 않고 각각 분리해서 따로따로 적용시킨다라는 의미가 3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도 풀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 2절 편입니다. 이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것도 항상 잘 뜨죠. 높이에 관한 규제. 높이 제한을 보십니다. 높이는 크게 보시면 세 가지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강의를 보시는데 제 밴드 있죠. 밴드. 조미수 밴드가 있으면 문제가 계속 올라갑니다. 기본 문제에 올라갔고요. 억력 문제가 계속 올라갑니다. 억력 문제. 그러니까 이 진도에 맞춰서 억력 문제가 쫙 깔리니까 그것도 출력에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억력 문제는 해설이 없습니다. 해설이 없고 답만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책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보시면 실력의 스타일입니다. 그럴 때 해설만 보시고 바로 답을 찍지 마시고 해설이 없는 상태에서 고민하시면서 왜 틀렸을까. 맞을까라는 것을 기본서 통해서 확인하시면 부적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해 주십시오. 일단은 거기에 제 6절 제 2절입니다. 높이 제한이죠. 높이 제한하면 크게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가로구역 단위로 결정되는 높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1조 등 제한이 있는데 보시면 이번 상은 1조 자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고 또 기타 등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주택만의 또 높이 제한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딱 합니다. 그래서 가로구역 단위에서의 높이 제한과 1조 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과 등에서는 기타 공동주택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일종의 사생활 주민의 사생활 사생활을 위해서 주어지는 높이에 관한 제한이다. 이것도 아시면 됩니다. 가로구역 아시죠. 도로 도로 도로가 형성이 쭉 되어지면 그 사이사이에 1단의 토지가 탄생이 딱 되어집니다. 도로로 둘러 사여있는 1단의 구역들 가로구역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요. 탄생이 딱 되어지면 해당 가로구역 별로여서 높이를 정해서 발표합니다. 높이. 그래서 보시면 이쪽 구역은 딱 보니까 높이를 30m 갑시다. 이쪽은 40m 가자 가운데니까. 30 가자. 이쪽은 또 30 가자. 50 가자. 40 가자. 높이를 정하시겠습니다. 해당 장소에 건축의 허가권자들이 가로구역별로 해서 높이를 지정해서 발표 공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건물들 이 높이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좀 낮다 싶어. 그러면 이 중에서도 시군구청장급에서 높이를 완화해서 조금 더 높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나오고요. 또 보시면 30m 50m 높이가 정해지지만 이 높이 아래에서도 같은 구역 안에서도 만약에 오피스텔을 지켰다. 30을 다 준다. 아파트도 30을 가자. 그런데 연립주택과 다 세대는 15m 학교시설은 이제 20m 이 같이 건물의 용도 종류 별로 해서 건축물 용도 별로 해서 높이를 차등을 두어서 다르게 지정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 아주 자주 발생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서울특별시나 인천당 광역시 거대한 도시죠. 이런 거대한 도시는 자주 이런 곳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발표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급에서는 이 가로구역 단위 높이를 아예 아사리 처음부터 그들 시 조례입니다. 조례로 조건을 정해서 높이를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곳이 탄생이 딱 되어지는데 이 구역의 면적이 보니까 1만 조그미터에서 3만 조그미터 정도의 면적이 딱 나오면서 이쪽 토지 용도 지역이 만약에 상업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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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도로 넓이가 12m에서 15m 이 정도 넓이가 딱 나오면 높이가 50m이다. 이와 같이 그들 시 조례로서 높이를 다 조건을 정해서 정해 놓을 수가 있다. 이것은요. 조례 딱 뜨면 특별시와 광역시만 그렇다. 그 내용들이 오른편에 책에 딱 있죠. 4번상 발표하십시오. 그 다음에 02번입니다.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료 2번이죠. 일단 먼저입니다. 1조 권을 위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1조 권 1조 권 여러분 1조 권하면 햇빛을 위한 권리인데 상업지역들 보완해줍니다. 공장지역들 보완해줍니다. 농촌만은 1조가 잘 됩니다. 보완해줍니다. 그래서 1조 권이 필요한 것은 주택 중심의 지역들 어디겠습니까?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만 1조 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전용 주거지역 꼭 필요합니다. 편리한 일반 주거도 준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1조 권을 위한 높이 제한하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에서 필요합니다. 그 외의 장소는 1조 권 없습니다. 또 준 주거지역 이것도 없어요. 순수하게 전용과 일반 주거에서만 있습니다. 그 말이 먼저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럼 그것도 이 장소에서 보시면 햇빛은 남쪽에서 북쪽으로만 항상 비칩니다. 기울기는 틀려. 하지만 남쪽에서 북으로 비칩니다. 동서관은 항상 오전으로 심해야죠. 동서관은 없습니다. 이 장소 안에서도 항상 정북쪽 딱 정북쪽 방향 대짐 이것이 정남쪽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때문에 1조 등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용과 1관 주관에서도 정북 방향 대지의 1조 보호를 위해서 정북쪽 방향 대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정남쪽으로 건축 행위를 딱 합니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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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나옵니다. 3점 나옵니다. 3점 나옵니다. 3점 나옵니다. 이 정도면 북쪽 대지 경계선에서 이 사이 넓이를 1.5m 이상만 띄우면 된다랍니다. 9m 이하이면 8m에도 1.5m 7m도 1.5m 입니다. 그런데 이 9m를 초과합니다. 9m를 초과하는 높이를 가지고 있다랍니다. 이때는요. 건물 각 부분 각 부분 각 부분 그 높이에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랍니다. 그래서 10m 이면 5m 20m 이면 10m 를 띄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m 까지는 딱 보시면 1.5m 를 딱 띄우지만 9를 초과하면요. 그 부분뿐 아니고 각 부분 하면 그러면 앞부분 뒷부분 가운데 부분 그래서 앞부분에서 2분의 1 뒤에서 2분의 1 또 첼지에서 2분의 1 이렇게 띄운다는 것이죠. 이제 띄워서 이제 북쪽 대지의 사생활을 1조골을 보여준다라는 이게 포함이 딱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보시면 1번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외 통과하세요. 통과하시고요. 또 다음 장가 보시면 반대로 3번상 정남방향의 1조를 위한 높이자 이것은요. 지금 말고 문제풀이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통과하시면 잘 안 오니까 통과하십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공동주택만의 또 높이 제한이 있다. 또 등장합니다. 이것도 1조 등에는 포함됩니다. 이것도 1조 제한 다 받습니다. 받고요. 이런 장소 안에 있으면 그런데 이 장소를 불문하고도 추가적인 제한이 또 있어요. 뭐냐. 사생활을 위한 또 제한이 있더라. 갑니다. 사생활입니다. 이것은요. 옆에 있는 대지 인접대지에서의 사생활을 위한 높이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또 같은 대지가 뭡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대지 이내에도 동동간의 높이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여기 있죠.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건축을 딱 합니다. 했을 때 여러 주택들이 인접 장소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겠죠. 일단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묻지 않고 인접대지의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이 높이는 이 띄운 거리 이 띄운 거리에서 이 높이는 최대 두 배 두 배 이것을 넘지 못한다라는 제한이 발생합니다. 사생활을 뭐를 위해서 반대로 그 높이에 그 높이에 이번의 일을 띄운다. 같은 말이죠. 띄운 거리의 두 배 높이의 2분의 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이 공동주택을 찍을 때 띄운 거리에서 그 최고 높이는 두 배를 넘지 못한다. 이런 제한이 발생합니다. 이 두 배를 이 두 배를 높이 2분의 일 띄워도 보일 것 다 보입니다. 그나마 띄우자는 예의상의 문제죠. 진짜 사생활을 보려면 3배 확 뛰어야 되겠죠. 그러면 건물질 땅이 부족해요. 그런데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사생활 보호가 좀 덜한 곳이 있어요. 혹시나 중심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도 공동주택을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이런 장소는요. 편리한 반면 사생활 포기에 대한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상업지역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은 없어요. 이쪽도 물론 없습니다. 다. 자 우리 걸린 상업지역 걸린 상업지역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요. 이쪽은 조금은 보이죠. 그래서 걸린 상업지역과 준주거에서는 그 띄운 거리의 그 높이는 4배까지 올라간다. 4분의 1만 띄우면 된다. 라는 말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다 세대 주택은요. 많이 띄우게 하면 건축이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1m 이상을 띄운 다 세대 주택은 그라지안에다. 그래서 다 세대 필러택은 1m만 딱 띄우면 자생활 보호 한글로 감조해준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상들이 보시면 거기에 오른편에 제일 위에 원칙에서 나와있죠. 뭐 예외 보시면 다 세대의 주택일텐데 1m만 딱 띄우면 된다. 원칙과 예외. 기업관련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이 건축하는 게 높이자. 이거입니다. 같은 대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단지 내에서 1동 2동 3동 동동 간에 높이자 아닙니다. 그 말이 있습니다. 원칙 보시면요. 보통은 단지 지을 때 판상형이죠. 101동 건물 102동 건물 103동 건물 104동 건물 105동 건물 106동 건축을 딱 하면서 상가 부대시설 각종 어떤 노인정 각종 어떤 경로당 권리사무실 또 부대시설 복리시설 각종 상가 등을 딱 건축합니다. 이렇게 하죠. 앞바다 보시면 복도식 같은 경우는 앞면은 큰 채광창 뒷면 복도쪽은 비채광창입니다. 계단식은 앞뒤가 다 채광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도식입니다. 복도식인데 요쪽이 큰 대형 채광창이 딱 보인다. 뒤에 복도입니다. 복도 비채광창 이쪽은 채광창 뒷면은 비채광창 이렇게 부릅니다. 요 채광창이 있습니다. 요쪽도 일로 딱 바라보기에 딱 되어져 있네요. 비채광창입니다. 이때요. 채광창이 바라보는 것이 건물 뒷부분을 바라보든 또요. 척벽을 보든 간에 요 채광창이 바라보는 것이 건물 각부분을 바라본다. 라고 합니다. 각부분 앞뒤 좌우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높이는 띄운 거리의 0.5배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워라 라고 합니다. 건물 각동의 높이의 0.5배 2분의 1 띄워라 이 말입니다. 또 비채광창 비채광창 건물 뒷부분입니다. 이쪽은 이쪽이 창창 이쪽이 비채광창이네요. 비채광창 이럴 때 보시면 비채광창과 건물 척벽척벽 옆부분 이수로 바라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는 8m 이상을 띄운다. 라고 합니다. 또 건물 척벽과 척벽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 척벽과 척벽 사이에 건물이 발생해 딱 띄워지면 4m 이상만 띄우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물 각부분과 이제 뭘 보느냐 부대시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과 건물 각부분 이수로 바라본다. 라고 합니다. 각부분이 이때는요. 자 한 배에 한 배 이상을 띄운다. 높이의 한 배 이상을 띄운다. 그러면 참 많이 띄우겠죠. 아닙니다. 여기 부대 복리 상가 높이에 한 배 이상을 띄운다. 이 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높이가 단지 내에서 제한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건물 때 보시면 예외 예외 보이죠. 여러분들 판상형 말고 타워식 높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타워식 아파트 많이 탄생이 쭉 되어지죠. 타워식 이 타워식은요. 좁고 높아 그러면 한 개월 또 해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워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가 짧은 동지날 동지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이 사이에 모든 세대가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이면 따로 떼울 따로 띄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층 또 보시면 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워식 이렇게 해서 타워식으로 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 이렇게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예외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한 장을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서 3번 사항은 통과하시고요. 4번 사항 적용 특례 여기로 보십니다. 적용 특례 아니요. 5번 사항입니다. 적용 제외를 보세요. 2번, 3번에 둘 다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보시면 건물 청수가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인 건물 뭡니까? 단독주택적입니다. 2층 정도 이하이면서 8m 정도 동시에 이걸 갖추고 있는 건물일 때는요. 이 두 가지 제한 다 받지 않게 할 수가 있다. 되어있죠. 이때 2층 이하이거나 하면 안 됩니다. 2. 2. 2. 동시에 8m 이하인 주택들은 이것들 다 제한 받지 않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제일 끝에 보시면 적용 제외편에 나와 있습니다. 6. 1조 큰을 위한 높이 제한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요. 항상 한번에 나오다 보시고 요털에서만 꼭 시험에 나옵니다. 추가적인 사항들은 집에서 제한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3절 제 3절입니다. 글씨 2페이지에 특별 건축구역 특별한 건물을 짓는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곳도 탄생이 딱 되었네요. 요것은 또 무엇일까 요거 나옵니다. 요거 딱 보시면요. 서울 가시면 잠실 잠실 롯데월드 롯데월드 이걸 딱 떠올리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롯데월드 123층이죠. 요거 123층이고 높이도 보시면 568m 한국에서 제일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제 요것은요. 요걸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휘 보세요. 어휘가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어휘 시험에서 요 내용이 무엇이냐. 특별 건축구역서라 주관식 두 번 나왔습니다. 볼까요. 자 무엇이냐. 하니까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 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배제하거나 또는요. 완화하거나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진행된 구역을 말한다. 되어있죠. 이것이 바로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아시고요. 오른편에 가십니다. 그럼 가시면 요런 중요한 장소에 대해서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첫 번째 등장합니다. 누구 아느냐 하면 이 장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뿐 아니고 서울시를 포함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시사가 또 지정을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자 필요할 때 보시면 직권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또 다른 회사 등에서 요청을 통해서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실 같은 롯데건설 롯데건설 또 저기 서울 강남에 가시면 저기 한전부지 인수하는 바로 현대 현대 거기가 어디더라 거기가 무슨 동네이더라 여기 역삼동이 아니고 삼성동입니다. 현대그룹 사옥을 올립니다. 이럴 때 현대차에서 현대차 건설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통해서 제한점 풀자리 교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청이 딱 있죠. 요청이 있으면 30일 안에 건축이 심의를 거쳐서 그 여부를 알려준다 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오른편 보시면 있습니다. 신청 딱 되어있죠. 그 다음 장 보시면 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 장에 심의고시 보시면 신청을 하면 30일 안에 심의를 통해서 지정여부를 알려준다. 지금 94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편 보이죠. 94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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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청을 통해서 지정을 딱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정했는데 불구하고도 5년 되어도 롯데월드타워 건축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현대차 본사 착수를 못해요. 그럼 했던 지정안은 해제 취소할 수도 있다. 5년 정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박스안에 보시면 바로 3번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시 앞장으로 또 갑니다. 앞장 또 가보세요. 다 보시면 9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대상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대상지역이 참 많아요. 대상지역이 참 많다. 참 많다. 참 많은데 참 많은 곳을 다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지정할 수 없는 반대로 어떤 곳은 특별한 건물 지을 수 없다. 지정 검지 대상지역 이 검지 대상지역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박스 보이죠. 기획부터 리을 있습니다. 두 문자 한번 따 볼게요. 두 문자 한번 따 봅니다. 개 개 자 접 보랍니다. 개 자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거림벨터를 말합니다. 서울시 주변에 참 많죠. 또 도시가 자연공원 자연공원 구역에 대해서 정할 수 없다. 시골 용촌 가시면 도로 인근에 건축할 수 없는 접도구역 이것도 안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전산지 보전산지 보전산지에도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접보 이 장소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꼭 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계좌접보는 지정검지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또 보시고요. 또 2번 보시면 박스 밑에 바로 밑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지정선지를 하고자 한다. 할 때는요. 할 수는 있어. 근데 국방부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또 체크를 살짝 해주세요. 해서 보시고 또 다음 장은 또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94편에 가보시면 지정효과 효과 4번상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특별한 금유를 채우려면 특별한 혜택을 줘야 돼요. 이 지정을 했습니다.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가 또 중요한 상으로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중요합니다. 해서 보시면 첫 번째 관료 1번상입니다.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요. 이러면 보입니다. 우선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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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반 결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딱 보이네요. 이건 우리가 안 배우지만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토시의 종류 쓰임새에 관한 결정뿐 아니고 토지를 개발한다 보존한다 유효한다 할 때 이 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딱 되어야 지하철도 공사하고 도로공사를 막 합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랍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토지의 용도지역 토지의 용도지구 토지의 용도구역 결정은 제외한다 보이시죠. 그래서 그 많은 내용 중에서도 토지의 일타적인 쓰임새 토지의 종류에 관한 결정은 못한다 제외다 한번부터 같이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걸 적용해줘야 이걸 해줘야 특별한 금을 잠실 롯데월드가 따게 나옵니다. 잠실 롯데월드 잠실은요. 밑에 있는 상남쪽에 있는 서울공항 서울공항의 비행기 착륙하는 쪽이 바로 잠실 쪽에서 착륙합니다. 하다보니까 고도를 낮춰서 착륙을 쫙 합니다. 그래서 잠실 전 전부 다 보시면 200m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비행기가 딱 와가지고 이렇게 착륙할 때 요점이 딱 돼가지고 착륙을 싹 간다 이거죠. 그래서 다 높이가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이놈은요. 높이가 568m 치고 올라갔습니다. 왜 이걸 다 풀어주니까 이 만체만 딱 풀어주니까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혜택을 줘야 이 건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혜택이 나옵니다. 일단은 오른편에 보시면 오른편에 그 박스를 통과하시고요. 반갈로 2번 보시면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주항을요. 적용을 하지 아니하니까 특별한 건물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박스에 보시면 몇 개 주항이 쭉 됩니다. 두 문자 한번 따볼게요. 두 문자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니까 용공주 용공주 이것을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특별한 건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조경 설치 주항을 적용 안합니다. 근폐율을 적용 안해요. 높이지 않 적용 안하니까 올라갔죠. 또 용작률 적용 안하면 바벨탑도 나오시겠어요. 바벨탑이 쫙 나옵니다. 또 땅을 꽉 채워 대지안에 공진한 이 주항도 적용 안합니다. 또 이 아래에 조인성씨가 살고 있어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여기 고급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입니다. 최고급 아파트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주택 건설 기준 중에서 놀이터 필요가 없어. 다 빼준다. 빼준다. 이거죠. 그래서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과 용작률과 대지안의 공지조항과 주택 건설 기준 가운데 일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건이 용공주 적용 안하니까 이런 큰 건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적용완화 완화. 완화조항은 우리가 실험이 안 나오고 가능하다. 만나서 통과하십시오. 그런데요. 또 통합한다. 통합적용 통합적용 통합적용한다 단말 딱 듣는 통합적용 이 말에 보시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완화는 알 필요 없어요. 통합적용 또 중요합니다. 이거 뭐냐 하시면 다음 페이지를 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건물이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이 같이 딱 딱 올라갑니다. 별도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로 때 본동 건물과 옆에 아울렛 건물을 해서 총 4동 건물을 함께 통합해서 뭘 설계하게 해준다 해서 전체를 통합해서 추경합니다. 무엇을요? 그러니까 두 문자가 또 나옵니다. 부 미공을 통합합니다. 부는 뭐냐? 부설 주차장을 별도로 하지 않고 한쪽에 통합을 지지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또 미술 작품을 한쪽에 멋진 공예품을 시켜서 함께 이용하면 됩니다. 공원, 뒤에 같이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원을 통합한다 해서 요거 사항을 드립니다. 조건이 용공주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과 용적률과 대신의 공지조항과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한다. 또 부설 주차장, 미술 작품 공원을 통합해서 설치 적용시킨다. 하면 이런 멋진 건물이 탄생될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건축구가 탄생의 조건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상부터 쭉쭉 나오는데 한 번에 동시에 설명이 필요하니까 기타 마무리 법 전체를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